1. 사사기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젯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젯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학교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짓는 것 같이 지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변명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경우나 잘못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 설명하는 구실 혹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보면 만 3세쯤 될 때부터 언어가 발달하고 논리적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야단을 맞기 싫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발달 특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변명은 거짓말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아이의 도덕성 발달에 결정적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부모 스스로 질문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는 변명하는 언어습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걸 통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했는데 부모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이 말은 블레셋 여인에게 반한 삼손의 자기 변명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돈을 훔치고 발각되자 친구를 도우려고 했다는 변명과 같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은 하나같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은 모두 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자기만의 변명거리와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5절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네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 지라 우리 속담에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손의 완강한 주장에 부모가 할 수 없이 그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하러 갔는지 나오지 않지만 분명 삼손의 결혼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자녀가 부모가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하려고 하는 일 말이죠 이런 때 대부분의 부모는 거절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상처를 입히고요 내 자녀의 마음에도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 지금 삼손은 분명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므로 돌이킬 기회를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변명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늘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함께 하시고 변명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